207호 은영로 학생 전화받으세요 나? 바로 뭐? 미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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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 2초 1초 30초 안에 받아야 되는 거 알지 예외는 예외는 네 호수요대 기숙사입니다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저거 먹지 마세요. 원 웨이 티켓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뭔가 했거든 아 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왠지 고기 말자 고기 사전 계란 거리도 저예요 우리 접선 암호부터 정해야겠어요. 똑똑 똑똑똑 이렇게 두 번 세 번 두드리면 은영로구나. 알았어요. 알았어요.